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근육과 지방의 무게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근육은 지방보다 훨씬 무겁다 무게 차이가 2배 이상 난다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올바른 식단과 운동을 통해서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늘리게 되면 가벼운 체지방은 줄어들고 무거운 근육은 늘어났기 때문에 제대로 다이어트가 되었지만 체중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체중 다른 느낌이나 사진이 인터넷에서 유행하게 되는데 같은 체중이더라도 근육이 많으면 몸매가 좋고 체지방이 많으면 몸매가 좋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체중계의 숫자가 낮더라도 근육량이 적고 체지방이 많다면 비만으로 보이게 되고요 체중계의 숫자가 높더라도 근육량이 많고 체지방이 적다면 날씬하게 보이기 때문에 체중계의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올바른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육 1kg랑 지방 1kg를 비교한 사진도 인터넷에서 유행하게 되는데 근육이 지방보다 2배 이상 무겁기 때문에 같은 무게라도 지방의 부피가 훨씬 더 크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지방과 근육의 무게가 그다지 차이 없다는 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육이 지방보다 무겁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고 20%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1kg과 지방 1kg을 비교하면 이 정도 차이 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근육과 지방의 밀도를 비교해 보면 대략 20%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근육의 무게와 지방의 무게를 비교하면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다고 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지방과 근육의 무게가 별 차이가 없고 그래서 부피도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 체중이 같을 때 지방이 많든 근육이 많든 그다지 차이가 없어야 되고 그러면 근육이 지방보다 무겁기 때문에 체중계 숫자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거짓말이 돼요 그럼 결국 체중이 얼마인지 가장 중요해지는 건가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육과 지방의 무게는 그다지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육과 지방으로 인한 체중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쪽은 맞고 나머지는 틀린 게 아니라 이야기하는 기준점이 다른 거죠 우선 지방과 근육의 무게가 큰 차이를 가진다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주장은 실제로 몸에 적용되는 무게 그러니까 체중 변화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지방과 근육의 무게가 별 차이 없다는 주장은 체중이 아니라 순수하게 근육과 지방의 무게를 기준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근육에는 글리코겐이라는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 글리코겐은 저장될 때 수분을 가지고 저장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글리코겐의 저장량이 많다면 함께 저장되는 수분의 양이 많아지고 글리코겐의 저장량이 적다면 함께 저장되는 수분의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우리가 따로 운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근육은 계속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글리코겐은 계속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모된 글리코겐은 탄수화물 원료로 보충이 되는데 만약에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게 되면 소모된 글리코겐을 보충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게 되면 글리코겐의 저장량이 줄어들게 돼요 글리코겐의 저장량이 줄어든다면 함께 저장되어 있던 수분의 양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빠져나가는 무게만큼 체중이 줄어들게 돼요 이때 줄어드는 수분의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요 글리코겐과 저장되는 수분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알 수 있는 식단이 있는데 탄수화물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는 키토제닉이라는 식단이에요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해서 몸에 탄수화물 부족 증상을 유도하는 식단인데 탄수화물을 제한하기 때문에 글리코겐의 저장량이 줄어들게 되고 글리코겐과 저장되어 있던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식단을 시작한 초기에 체중이 상당히 빨리 줄어드는 특징이 있어요 보통 한 달에 10kg에서 15kg 정도 빠졌다는 후기를 흔하게 볼 수 있죠 이때 빠지는 체중의 대부분이 글리코겐과 수분의 무게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죠 그러니까 근육에 저장되는 글리코겐과 수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근육의 무게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근육과 지방의 무게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은게 맞아요 그런데 근육에 저장되는 글리코겐과 수분의 무게를 포함해서 실제로 체중을 얼마나 증가시키느냐 이걸 기준으로 하면 근육과 지방으로 인한 체중 증가는 2배 이상 차이가 생긴다는거죠 그래서 체지방이 감소하고 근육량이 증가했을 때 오히려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같은 체중 다른 느낌 사진처럼 체중이 높더라도 멋진 몸매가 나올 수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식단과 운동을 하고 있다면 체중계 숫자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도 맞는거죠 열사하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